황글이의 TV 박스 박스 오랜만에 대회 출전해서 저번에 한번 져가지고 약간 기분이 우울했는데 이번에 이겨서 그래도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. 저는 블라디미르로 존냐로 이닛이 걸어서 어그로핑봉 잘하고 경기 이긴 게 좋은 것 같아요. 중후반에 갑자기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. 원래 전에 연습할 때는 많이 졌는데 대회에서 하니까 운영도 잘하고 SKT처럼 저희가 대회 체질인 것 같아요. 저희 목표는 무조건 결승 간 건데 저희가 원래 초반에 잘하다가 후반에 약간 미끄러져서 계속 후반까지 집중하면서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결승까지 달려야죠. 저희 진에어가 결승 가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